우와아... 아니 그 청도에 이런 마을이 다 있단 말인가? 아이고 높다, 높아. 특별히 이제 산타 복장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 눈은 안 오고 비가 오는... 진짜 비가 오는 날이야.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아 삽니다! 사람도 차도 없는 조용한 산골짜기 마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이곳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중산마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비가 많이 옵니다 자파제 모녀가는 권사장이랍니다 동네가 정말 높네 그지요? 여기 해왕으로 500곳이에요 500곳이어야 됩니까? 근데 여기가 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가장 오지예요 위로 치다니까 그러니까 평창에 있는 사람도 여와가 오지라 그래요 강원도보다 더 한 산길이다 그거 하나로 설명이 다 끝났구나 그럼 이제 이 동네가 아름아름 청장지역이라 소문이 많이 남아야죠 아는 사람 아는갑니다 물이 좋고 봄에는 꽃이고 여름에도 수국꽃이 있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 좋고 겨울에는 눈이 있고 계절을 온전히 즐기기에는 이 정도 말이 없네 그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얘기 소리에 어머님이 따뜻한 커피를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직 모르는데 왜 벌써 산타복 입고 왔어요? 크리스마스에 차가 밀려 하하하하하하 우와 이야 눈 내리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상대를 찍어보셨더라고요 미끄러워서 못 내려가요 겨울 되면? 예 눈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예 못 내려갑니까? 예 아예 아예 차는 수도 하하하하 그러면 겨울 되면 준비를 좀 하시겠네 예 그래 쌀하고 김치하고 많이 남아 놔야 돼 오늘 저 사실 권사장이 이게 큰 물건 잘 안 되고 돼 있는데 인자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네 크리스마스라가지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산골에 또 계시고 하고 내려가기 힘드니까 네 5개월쯤 든든하게 하시라고 라면 좋아하신다고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뭐 건강을 위해서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네 생각 내 생각은 했다만 하실 때 있어 아 예 매일 드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늘 아래 천노알이지만 더 높은 곳이 있다는 말에 권산타 수레를 끌고 더 높은 곳으로 향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비 오는 날 더 힘들었겠어요 정말 맞아요 인질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돼있나 아이고 실례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를 좀 제가 피해가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 좋은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여기 반장님 집입니다 아 우리 반장님 집이십니까 네 아 근데 이장님 아니고 반장님이십니까 네 이장님하고 반장님은 어떤 차이가 저 이장님은 반장이에요 이장님 아 이장님도 따로 계시고 네 아 그럼 이제 반장님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반 주민들 예 연경을 모아서 이장님한테 정달하고 아 우리 이장님의 어떤 수족이 되어서 네 마을에 그러면 좀 곤란하고 힘든 일은 우리 반장님 많이 하시겠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십니까 예 예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은 여기 주민이시고 예 예 아하 그렇구나 안에 갈까요 네 뭐 틴트 최고 우와 너무 좋은데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대요 아 직접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네 저기서 가끔 지게 신대요 소리가 캠핑장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 먹을 것들이 많고 이건 어디 뭐 저 쑥떡 쑥떡 아 쑥떡 예 음 아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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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팠나 봐요 너무 자연인이에요 아 중간 자연인 무슨 자연인이야 아 중 중 중간 자연인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네 분이시고 네 우리 아버님은 아랫집 윗집 어디 옆집 아랫집에 두 분은 들어오신 지가 가면 저는 한 15년 됐고 네 남편은 2, 3년 됐지 아 어머니 먼저 들어오셨어요 가면 15년 됐다고 그래서 사업하다가 좀 너무 힘들고 이래갖고 그러니까 막 나 자아를 찾기 위한 어떤 뭐 이런 맹상공부라카나 한 내가 올 때 세 집 살고 세 집 어 지금은 한 몇 집 있습니까 아버님 열 집 살지 열 집은 있어요 아 중대에 열한 집이 정도에 다른 데 있다가 올라왔다 보니까 네 그런데 여우만은 마음이 일단 아십니까 우리 편안하게 생략이 그렇답니다 화병도 사라지고 네 두 집안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일주일아 몇 번 봅니까 일주일아 몇 번 봅니까 아니 매일 본다 매일 아 매일 매일 봐요 매일 봅니까 어 집에 고집이 있으면 전문가를 풀려도 더 힘들잖아 예 그런 사람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같이 하고 이 안에도 다 되는구나 다 되지 이웃끼리 다 되는구나 야 일단 오늘 제가 산타 아닙니까 내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여우 지금 너무 잘지 않았는데 좀 허전하다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 공간을 뭔가로 치우려고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여 사실 또 상고로 계시니까 저희 분위기를 못 느끼실 것 같아가 크리스마스 용서 좀 준비했습니다 장식님들 가져왔어요 파티 한번 합시다 크리스마스 파티 한번 합시다 자 파티의 기본은 예쁜 장식이죠 그리고 이분도 있죠 아니 산타가 두 분이시네요 맞아 저도 오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바로 우리 반장님 저도 했다 자 보입시다 우리 중산이 산타들 한번 보입시다 아이고 잘 어울리네 크리스마스 한번 캐럴 아닙니까? 네 네 눈 사이로 다 갈지 생일 다 도 헤이 너무 저만 신나는 거야 징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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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뭔가 좀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가 좋으십니다 산타 편장 가기가 어떠십니까? 이야 아 진짜 아니지 이거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는 한 가을 때 가볼까 선물이 도착해집니다 우와 아하 잘한다 늘 크리스마스같이 즐거운 인생 상하시라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파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산 정상에 가면 이런 느낌일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산중마을을 거닐자니 무서우면서도 신비한 기분이었습니다 형아 진짜 길 잃어버리겠다 길 잃어버리겠어 어? 아이고 아버님 나가 계시러 또 어? 아버님 빔 맞으셔 산이라서 서로 안개가 더 짙게 끼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야 산타 권산타 왔다고 얘기 들으신 모양이라 야야 아이고 아저씨가 예 아버지 빔 맞아 이따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다 네 고맙습니다 커 아직 아무것도 안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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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산중하고 와서 이를 찾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고맙고 아유 이게 이 일인데 이게 진짜 이 일 아닙니까요 그래 예 보자 보자꾸라 우리 아버님 올해 영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83세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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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마을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계셨습니까? 94년도 7월에 왔어요. 계신 거랑 혼자 계십니까? 할매는 대구에 있다가 경산에 지금 와있어. 아버지 혼자 계실 때는 뭐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십니까, 요즘에? 한문 공부. 한문 공부하십니까? 네, 공부관계. 마치 써놨어. 아버지 쓰신 거라요? 그래. 가시다, 가시다. 구경하시다. 아니 근데 잠깐만, 글자가 글자도 글자인데 이거 아버지. 집에 대들보가 완전 진짜 옛날 대들보네. 그럼, 그럼. 이건 언제 지은 집입니까?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60년 전 됐을 거예요. 그때 지은 사람이 아주 살고 있어. 밑에, 밑에 마을에 살고 있어. 그거 어디 딴 생각할 생각 어디 있어?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공부를 한 게 너무 재미있어. 아, 공부가 재미있어. 그래도 오늘 반갑지요? 그래, 반갑지. 아까 저한테 저분이 오는 거 싶었다. 저분이. 진짜 권주사하고 사례 한번 가고 싶다. 주사가 됐습니다. 주사하고 그래. 혼자 이렇게 계시면 사람 구경하니까 쉽지가 않지요? 동네 분들 말고는. 자유. 혼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 어려워. 진짜 할머니 고마. 부지런히 청소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농밭도 있고, 내가 많이 가있거든. 할머니 고마 이제 고마. 좀 쉬어가봐. 너무 뒤잖아. 나보다 한 살 되고. 사람이 한 번씩 그립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는 않은데. 누가 이래 오니 할 말은 많다, 그지요? 그거를 막. 해줄지 않지 말고. 태포가 막. 기분은 좋다, 그죠? 누가 오니까. 그거를 막 태포가 빙빙 돌아간다. 하하하하. 이래서 어른들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앞만 그래도 잠깐만요. 이게 바로 오늘이긴 한데.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말법이 필요하셨겠죠. 그러셨던 거 같아요. 여기 잠깐만 계시죠. 여기서 여기서 보자. 이거도 앞에 빙빙을 가라는 것도. 전에는 이게 내가 마침 있어가지고. 벌레도 돌아온다고. 일부러 방충망을 썼죠. 그러고. 바람이 많은 분. 도는 동네라. 문풍기를 제가 한번 부쳐드렸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요. 직접 또 부쳐드렸어요. 나 이제 잔, 잔, 돈. 공장은 또 잘. 뭐해. 정말 큰 선물입니다. 저런 일은. 덧밤에서 부치지나? 네, 부치지. 내가 하는 것보다 아직 훨씬 잘하는데 뭐. 그 약속은 아이가. 하하하하. 꼼꼼하게 잘 짓었죠. 아이고. 됐다. 아이고. 딱 맞죠. 땀 나는 거 보니까. 몸통제 효과가 확실하네요. 아이고. 됐다. 됐다. 자, 조선생님 솜씨가 있지. 네. 어디서 양손이다. 하하하하. 너무 좋아하시네요, 선생님. 아이고, 양손이다. 아이고. 아버지, 자, 일만 꽂아보시. 왜 그러고? 예, 예, 일로 와봐. 권사탕이 줄이는 선물. 장갑이지. 전지라고 하거나 나무 자르고 여러 용도 쓰는 거거든요. 이거 쓰시고 그다음에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나 적절하실까 봐. 아, 이름이? 권돌프. 권돌프의 비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눌러보세요. 아이고, 귀엽게. 아이고, 귀엽게. 아이고, 귀엽게. 뭐라고 얘기하랄니?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혹시 뭐? 내년에 좀 소망하시는 일 있습니까? 지금 소방차가 모아가지고. 집안제 전소식에 가고. 아이고. 거기 됐으면 좋겠어. 길이, 길이 좀 더 넓어지고 더 오기 편했으면 좋겠다. 예. 진짜 귀엽게 해가지고. 초, 초, 초행은 너무 겁이 나서 모으겠다. 그렇죠.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생산말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오, 인간전이 크리스마스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그녀. 올 한 해 내가 가장 잘한 일. 우리 밖에서 농사를 만드는 방식이 나왔는데. 만들이 정말 잘 올라와가지고. 그게 내 정말 보람 되고. 내 자식도 지켜놔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래 한 곡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노래. 징글베, 징글베, 징글베로르베. 그 편은 잘 보냈다. 잘했습니다, 박사. 크리스마스에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예, 악수 한번 하시고. 아, 예. 두 분은 무슨 농사 지으십니까? 블루베리 농사죠. 블루베리? 우리 블루베리 그럼 자랑하면 해야죠. 여기는 혼행지 지역이 돼가지고. 아침 전에도 기구차가 굉장히 맘이하니까. 단밭이라서 이런 오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구동성게임 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걸 고르면 천생연부이다.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더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짬뽕. 아이고. 첫 문제부터 저렇게. 자, 다시 한 번. 다른 문제.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오, 바다 좋아하시고. 봄과 가을. 하나, 둘, 셋. 봄. 오, 천생연부 학교. 입맛 빼고는 다 맞네요. 농원을 쓰시라고 감히 준비되시네. 안녕. 미니 자파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원산창과 나눠준 선물과 행복이 중산마을 곳곳에 전해지길 바라며 크리스마스 특별 임무를 마칩니다. 자, 오늘 장사도 잘 끝났구나. 다음은 어두 마을로 가볼까. 메리 크리스마스.